카리스마 리더 카리스마 리더 하지만 부드러운 리더죠 스테이퍼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부터 잘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왼쪽입니다 이번에는 세이트반 준비된 판넬을 드리고 항상 무언가 시도하는 브이비 좋습니다 차려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팬들에게는 비타민을 먼저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바로 오른쪽을 볼까요 왼쪽입니다 좋아요 바로 또 뒷면 판넬을 드리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네 좋아요 오늘만큼 기자님들의 비타민이 되기신 남자 바로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에이스 네 에이스 별명이 제가 보니까 프린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정면부터 한 발짝만 들을까 한 발짝만 들을까 한 발짝만 들을까 한 발짝만 들을까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네 네 자 자 플리스 에이스 네 잡힐고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다른 팀과 다르게 뭔가 특색이 있긴 하네요 네 네 반려드리고 왼쪽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다음은 에이노 네 네 슈퍼스타 에이노 네 네 한 발짝만 들어갈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네 네 네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에이노 에이노의 시도 네 네 네 네 자 무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곡도 잘하는 에이노 네 네 슈퍼스타 에이노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 네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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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촬영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정면입니다. 중국에서 모델로 활동했던 제이콥. 뭔가 좀 남다른 내시선 자리가 있죠. 오른쪽 다운받으세요. 오른쪽. 좋아요. 이어서 왼쪽입니다. 제이콥 역시도 준비된 판넬을 들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왼쪽도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안무와 노래는 거들뿐. 제이콥 좋습니다. 이어서 가장 최강신 멤버죠. 로우. 정면입니다. 됐습니다. 정면입니다.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올까요? 됐어요. 됐습니다.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왼쪽입니다. 로우 역시도 준비된 판넬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정면부터. 왼쪽 앉히게.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멤버는요. 네. 바로 VV의 파워보컬. 네. 피지컬 막내. 네. 제이콥 나와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정면부터 잘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은 왼쪽입니다. 네. 네. 이어서 왼쪽. 네. 마찬가지로 판넬을 들고. 지휘 역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파워보컬. 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왼쪽입니다. 슈퍼 파워보컬이니까. 슈퍼 파워보컬이니까. 약간 정면보면서 노래하는 보조 한번. 약간 가창 얘기하는 모습 하나, 둘, 셋. 네. 진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포트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콩. 반갑습니다. 안녕 짐. ki 롬츠 파워보컬